1.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보건실태 파악 2. 지역주민을 참여시킴 3. 지역주민의 요구 반영 4. 관련 법규 검토 5. 예산계획 정답은 1. 보건실태 파악 2.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1.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3.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5. 의사, 한의사, 조산사 정답은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3.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로 오른 것은 1. 비전염성 대상보다 전염성 대상을 우선으로 한다 2. 구한자보다 신한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4.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을 우선으로 한다 5. 의심이 되는 대상보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정답은 2. 구한자보다 신한자를 우선으로 한다 4.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절한 유머를 사용한다 2. 환자의 말을 경청한다 3. 지나친 간섭은 자제한다 4. 비판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5. 환자가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 직업병 예방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건 활동은 1. 모자보건 2. 학교보건 3. 산업보건 4. 공중보건 5. 환경보건 정답은 3. 산업보건 6. 다음 중 15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1. 노령화지수 2. 노년부양비 3. 유년부양비 4. 총부양비 5. 성비 정답은 1. 노령화지수 7. 질병의 예방단계 중 재활이나 사회복귀 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1. 1차 예방 2. 2차 예방 3. 3차 예방 4. 질병예방 5. 감염병예방 정답은 3. 3차 예방 8. 다음 중 WHO의 본부로 오른 것은 1. 덴마크 코펜하겐 2. 필리핀 마닐라 3. 스웨덴 스토클룸 4. 스위스 제네바 5. 독일 베를린 정답은 4. 스위스 제네바 9. 다음 중 더운물 주머니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로 오른 것은 1. 화농 촉진이 필요한 환자 2.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환자 3. 개방상처 환자 4. 감각장애 환자 5. 이염 환자 정답은 1. 화농 촉진이 필요한 환자 10. 다음 중 기도 흡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흡인과 흡인 사이의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한다 2.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Y관의 조절 구멍에 음압을 준다 3. 흡인과 흡인 사이의 10초의 간격을 두고 총 흡인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4. 카테터의 삽입 길이는 성인의 경우 코에서 귓볼까지의 길이로 약 5에서 10cm이다 5. 일회 흡인 시간은 30초 이내로 실시한다 정답은 1. 흡인과 흡인 사이의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한다 11. 석고붕대를 적용했을 때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고붕대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담요로 덮어둔다 2. 처음 위치를 유지하며 건조시켜야 한다 3. 석고붕대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건조를 위해 24에서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5. 석고붕대의 굴곡에 따라 베개로 잘 개어 말린다 정답은 4.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더 쉽게 발생한다 5. 체중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경우 예방하기가 쉽다 정답은 2. 혈액순환장애로 조직세포의 산소와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13. 다은중 DTAP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디프테리아 유행성 이하선형 수두 2. 홍역 유행성 이하선형 품진 3.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일본 내용 4. 결핵 홍역 파상풍 5.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정답은 5.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14. 기관절개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간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다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즈나 손수건으로 막는다 3. 기관절개관을 만지기 전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4. 기관절개 부위는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한다 5. 절개 부위에 발적, 종창, 배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즈나 손수건으로 막는다 15. 출생시 3kg이었던 신생아가 출생 5일 후 2.8kg으로 감소했을 때의 조치로 오른 것은 1. 생리적인 체중 감소임으로 정상이다 2. 활력증후를 측정하여 의사에게 보고한다 3. 신생아 탈수의 증상임으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즉시 수유하거나 수익을 제공한다 5.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섭취량 및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생리적인 체중 감소임으로 정상이다 16. 손가락과 발가락 끝 손 발 머리 절단 부위 등에 적합한 붕대법은 1. 사행대 2. 나선 절전대 3. 회기대 4. 팔자대 5. 나선대 정답은 3. 회기대 17. 다은중 아동 발달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원의에서 근의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발달한다 2. 부분에서 전체로 발달한다 3. 발달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다 4. 아동의 성장 발달은 대개 예측 불가능하며 불규칙하게 이뤄진다 5. 작은 근육에서 큰 근육으로 발달한다 정답은 3. 발달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다 18. 임균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안해야 하는 약은 1. 붕산수 2. 1% 질사는 용액 3. 비타민 K 4. 1% 젠티안 바이올렛 5. 포비돈 정답은 2. 1% 질사는 용액 19. 다은중 A형 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2. 피로감, 식욕 부진, 체온 상승, 오한, 오신, 구토,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예방을 위해 환자와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4. 전염성 감염 중 하나이다 5. 주로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된다 정답은 1.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20.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일 때 투약할 수 있는 약물로 적절한 것은 1. 혈압 강화제 2. 인슐린 3. 강심제 4. 인유제 5.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5. 기관지 확장제 5. 삶압 강화제 4. 강화esper